짠! 오 맛있겠지? 우와! 과연 이 맛은? 엄청 맛있어! 아 뭐 심심한데 뭐 재밌는 거 없나? 방방 뿡뿡! 맛있죠? 뭐지? 맛있다! 저기 오바키 누나다! 뭐하고 있는지 봐야지! 인생 최고 맛! 너무 맛있잖아? 음 맛있다! 오 오바키 누나 슈크림빵 먹고 있잖아! 뭐 재밌는 장난이 없을까? 야 오리움 너 거기서 뭐하냐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나와라 아 들켰네 누가 뭐를 한 줄 아냐? 무슨 꿍꿍이야? 꿍꿍이는 무슨 그냥 맛있어 보이네 나도 줄아 그래 너 이거 먹어 너 이거 다 먹어 나 먹어 응 나 많이 먹었거든 오 진짜? 이거 내가 다 먹어도 돼? 아 너 이거 다 먹어도 돼 나 피아오만 봐 아 고마워 사랑해 오마이비티 나이스! 야 이거 엄청 재밌는 장난 쳐야지 아 재밌겠다 꿍꿍꿍꿍 꿍꿍꿍 꿍꿍꿍꿍 무슨 장난 칠거인 줄 알아? 여기에 불닭 소스를 넣을거야 재밌겠다 재밌게 불닭 소스를 어디다 오! 오! 왜? 좀 뺏겼다 오! 오! 오 됐어 됐어 이 슈크림 있잖아 여기 구멍 나있는거 있거든 여기다가 쏙 밀고 넣어버리래 이 감쪽 됐지 재밌게 놀게 깨깨깨 감쪽같이 깨깨깨 이걸 누가 먹을까? 미성년? 아 누구 먹이지? 깨깨깨깨 야 오비키 오 박세이 누나? 너 숨지 말고 나와 무슨 일이지? 악마 박세이 누나다 아니 이거 아니라고 악마라고 하지 말랬지? 으잇! 우쌤! 오비키 어디갔어? 왜 오바키 누나 지금 피어나몬 갔는데 응 그래? 그럼 오비키 오면 이거 줘 지우개 지우개 지우개네? 응 오비키가 학교에서 지우개 빌려줬는데 내가 안 돌려줬어 그래서 이렇게 쇠 지우개를 주는 거야? 집에 굴러다닌게 많긴구 오 진짜 착하다 알겠어 이따 누나가만 줄게 근데 이게 뭐야? 아 이거? 와 맛있는 이슈크림빵 네? 맛있는게 있네? 누나 이거 먹을래? 이거 되게 맛있어 그래 그럼 고마워 맛있다니 한번 먹어볼까? 뭐야? 먹소기 우웁 이게 뭐야 으허허헴 으헉 하! 뭐야? 이 안에 불접 소스가 들어있잖아 으허허허허허허허 endurance 키탈키탈 키탈키탈 야 우리 온다 주글래? 으으 으 Corinth conduct 으 라고 으 or 오리 온 그러니까 나 이 치욕을 지키는 진짜 암마나 너 또 장난을 쳤지? 그냥 장난인데 안 되겠다 너무 장난을 쳐서 안 되겠어 장난은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너는 지옥에 가서 시험을 봐 지옥 시험? 지옥 시험을 봐야 되다니 시험 자체가 지옥이야 나 시험 보는 거 진짜 싫은데 지옥 시험지? 문제들이 있어요 끔찍하다 1번 문제 발이 유명하고 인기가 있는 사람은? 발이 유명하다고? 발이 유명? 아 뭐지? 모르겠어요 힌트 주세요 힌트 그래 힌트를 줄게 조금 어려우니까 발은 유명하다 발은 스타겠지? 모르겠어 생각나는 거 자체가 지옥이야 다 말해줬는데 모르겠어? 발은 스타라고? 스타라고? 스타벅스? 스타벅스? 정답! 스타벅스 왜지? 그냥 생각나는 게 없어요 정답은 바리스타 아 뭐야 바리스타? 바리스타? 바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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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를 다 줬는데 아쉽네 다음 문제는 꼭 정답을 맞추렴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네 그럼 다음 문제는 2번 문제 어떤 사람이 20층 아파트 외벽 페인트 칠하다가 미끄러져 아래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다 죽은 거 아냐? 하지만 그 사람은 많이 다치지도 죽지도 않았는데 왜일까요? 어? 말이 안 되느냐 20층 아파트 페인트 칠하다가 떨어졌는데? 뭐 왜지? 20층이면 진짜 위험할 거 같은데? 엄청 다쳤을 거 같은데? 왜지? 왜지? 왜일까? 아 악마 선생님 힌트 주세요 힌트 안 돼 힌트는 한 번밖에 못 줘 이건 천국이나 지옥이나 똑같이 따르는 규칙이야 아저씨야 그럼 모르겠단 말이에요 정답은 그 시험지 밑에 있어 밑에 접힌 부분을 열어보렴 아 접힌 부분? 어? 여기 정답이 있다니 어? 정답이 1층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아악 20층 아파트 1층에서 떨어졌구나 으악 진짜 어려워 으악 어? 내가 드디어 천국에 오다니 이게 웬일이야? 정말 웬일이야? 헌 질개를 빌려서 새 질개를 친구에게 주다니 너무 착한데? 그러니까 천국에 와야겠지? 어허 정말요? 난 그냥 굴러다니는 지우개가 너무 많아서 준 건데? 으악 잘했어 오늘은 천국에서 천국 시험을 풀어보렴 흠 드디어 천국 시험지를 받아서 풀어보잖아 한번 풀어볼까? 천국 시험지 1번 문제 사자가 숙제를 제 시간에 못하는 이유는? 사자가 숙제를 제 시간에 못하는 이유? 사자 왜 그래? 네 숙제를 제뜨뜨뜬 해야지 그러게 사자는 왜 제 시간에 숙제를 못할까? 어? 천국 시험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히트 주세요 히트 그래 알겠어 히트를 줄게 사자는 땡땡땡 제왕이기 때문이지 땡땡땡 제왕? 사자는 밀림의 제왕이지 어? 밀림? 밀림의 제왕이라서 왠 때 숙제가 밀려? 정답이야 어? 대박 정답이잖아 잘했어 다음 문제도 풀어보렴 좋지요 이거 오마이비키 유행언데 나 오마이비키 나오지? 그럼 써도 되잖아 좋지요 2번 문제 풀어봐야지 친구랑 싸웠다 얘네 둘이 싸웠나보네 1번 친구 2번 친구 선생님이 왜 싸웠냐고 물어봤다 나한테 유리하게 거짓말을 했다 이랬던 적이 있다 없다? 친구랑 싸워서 선생님한테 불려가면 나한테 유리하게 변론을 해야지 내가 들었나지? 정답 있다 잘했어 정답이야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왜요? 그럼 이것도 말해볼래? 그 행동이 옳은건지 옳은건 아니죠 고마워 세인아 이제 됐어 100점 100점 드디어 100점을 받잖아 맨날 받는 점수인데 천국에서 받으니까 더 기분이 좋잖아 잘했어 100점이다 100점 천국 왔어 시험 보기 성공 오리온 0점 뭐야 0점이잖아 지옥 시험 완전 최악이야 와우 어떤걸까 말랑이 네틴박스 너무 기르네 뜯어봐야지 1등 2등 엄청 많네 2등 좋지요 이거부터 뜯어봐야지 뭐가 들었지 뭐가 들었지 우와 진짜 잘했다 스키시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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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잖아 바람 부는거 풍선 풍선껍 풍선껍이다 금손인 것 같아 오 귀여워 풍선껍 부는거다 다운로우 열어봐야지 어 뭐지 오 이것도 풍선껍이야 우와 잘 만들었다 너무 귀여워 강아지 오 와우 두구두구두구 오 마이 멜로디야 너무 귀여워 이것도 풍선껍 부는거야 우와 우와 진짜 아름다 음 너무 최고야 오 두구두구두구두구 오 이것도 크루미 오 마지막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오 헬로키티 당첨됐습니다 풍선껍 부는 헬로키티 당첨 크루미 풍선말렁이 콩콩프림 풍선말렁이 시나모롸 풍선말렁이 마이 멜로디 풍선말렁이 풍선말렁이 헬로키티 풍선말렁이 감사합니다 와 그래 친구가 나한테 직접 전해준거거든 고마워 타빈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